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참 여기 오늘 벚꽃축제에 참 너무 좋은 장소고 여러분들하고 정말 좋은 음악과 분위기에서 노래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비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자리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힘이 많이 나네요 자 이번에 제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제 노래 한 곡밖에 없습니다 삼포로 가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삼포로 가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삼포로 가는 길이 되겠지 삼포로 가는 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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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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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